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국내 핵융합장치 K-STAR 실험에 해외 연구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.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국 핵융합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에 사용돼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난달 말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새로 구축한 네트워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한 국가 간 첨단 연구망을 이용한 것으로 100기가 BPS의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는 세계 핵융합연구기관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. K-STAR는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드는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만들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